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게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의 다른 아이오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폰 6S Plus입니다. 아이폰이 있다면, 컨트롤 센터에 리코드 게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코드입니다. 이것은 리코드입니다. 스크린 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캐스트를 사용하면, 또 다른 영상은 리코드, 스크린 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세지에서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아이폰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안드로이드 갤럭시 X7H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X8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임 플레이 레코드 클릭합니다. 구글 앱에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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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스크린을 찍어주세요. 게임에서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touch touch red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게임 런처 게임 런처 안맞은 이 삼성 애플리케이션 게임 런처 플레이런처 구글 앤드 이 빨간 포인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게임 툴즈가 있는 게임 툴즈가 있는 게임 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record at, record. 그러면 시작합니다. 인 삼성앱 게임 런처 When you finish End That See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Three method In In iPhone Number one in iPhone You can In this Number two Google play game apps Number three Hey If you use Samsung Android You can use Game Launcher This is answer Thank you For your widgeting You You You